천재의 작곡과 선. 자 오늘 어떤 티켓 준비해 오셨나요? 걸그룹 댄스를 한 3일 동안 연습을. 걸그룹 댄스요? 방송 최초 공개죠? 네 최초 공개. 좋습니다. 자 우리 이종석 씨가 보여주는 걸 댄스. 걸어 렛츠고. 저 아이 아이 내민에 내민아. 지금 끝내 사랑. 멀쩡해버린다. 잡다 잡다. 선박이 다. 심히 안 봉힣. 심히 안 봉힣. 징글징글징글하게. 오와아. 멋져 본선. 미치고 미치고 빠져 빠져. 아 잘한다 잘한다. 정성아 잘한다. 아 귀여워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오렌지 카메라를 나나 씨라고 불렀어요. 그러네요. 일단 어떤 느낌.